송종국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MBC 축구 중계 해설위원으로 나서지 않을 예정입니다. 15일 MBC 측은 송종국은 오는 18일 실내에서 펼쳐지는 2015 피파 U17 월드컵 B조에선 대한민국 대 브라질전 경기 중계에 나서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번 중계는 김정근 아나운서와 안정환, 서영욱 해설위원이 맡았습니다. 송종국은 안정환과 함께 MBC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. 한편 송종국은 최근 배우 박입선과 결혼 9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습니다.